배우가 누구야? 이 뒤에 있는 게 누구야? 니 입에서 빨갱이라는 자백 반드시 죽여 죽여! 고문으로 받아낸 진술이 법적 조역이 없다는 걸 잘 알면서 왜 이러십니까? 니, 니 변호사 맞지? 네, 변호사님아 니네 좀 더 하도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할게요 변호인 하겠습니다 이 변호인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얘기가 맞을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해서 봤는데 우리 꽉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저 이거 두 번 봤어요 두 번이나 봤어? 그렇게 바쁘다고 하면서 그렇게 바쁘다고 하면서 영화를 두 번이나 본단 말이야? 이번 주 재판을 보면서는 천만 명이 오는 변호인 왜? 라는 주제로 경험을 가겠습니다 이 변호인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얘기가 많을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해서 봤는데 꽉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진짜 울었죠 많이 울었죠 정말 집에서? 아니 이게 돌아가서?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이라는 게 있더라 울컥한 게 있어가지고 이 변호인 자체가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돌아가시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제 돈 받게 모르는 저한테 주긴 아이템이 하나 있거든요 세금 쪽 어떻습니까? 세금?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켜드립니다 세금 전문 변호사 송우석이 멋지다 그 정도 있나 보려고요 저 송물세법 변호사입니까? 세무전문 뭐 공증 공증 같은 거 해주는 그런 변호사에서 네 어떻게 이제 인권변호사가 되느냐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 딱 길목까지 가 나왔다 이제 만든 영화인데 네 여기 보면 사건이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불임 사건인데 그러니까 불임 사건이 뭐죠? 부산 항림 사건이라고 그 줄임말 불임 불임이 아닙니다 애기를 못 갖는 사건이 이게 아니야 네 불임 불임 사건도 뭐 못 가질 수가 있어 하도 뚜드려 맞아서 고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81년도에 전두환 정권 시설에 공산주의자를 찬양하게끔 이런 사람들을 막 잡아 가두면서 자기네 정권 어떤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조작한 빨갱이들을 만든 사건이죠 빨갱이 사건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고 네 좀 더 쉽게 정치학 석사로서 불임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이게 이제 불임 사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의 항림 사건이고 항림 사건은 그 전에 서울에서 있었어요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회과학 뭐 이렇게 독서 모임이나 책을 읽는 그런 학생들을 이제 완전 간첩단처럼 몰아가지고 그 학생들을 이제 고문하고 조작해가지고 실제 국가구화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를 한 사건인데 나도 했는데 나도 어 제 동아리 활동할 때 사회과학 소적을 나름 읽었습니다 그 뭐 그 읽는다고 공산주의자한테 내가 진짜 이런 불임 사건이 이 영화의 주 소재잖아요 전두환 신군부 초기에 이제 어떤 용공 조작 사건의 하나인데요 네 81년 3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도 항림 사건하고 비슷하게 사회과학 모임을 하는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그렇죠 공산주의자로 낙인시키려고 그 책들에 대해서 다 불언서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험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 학생들한테 온갖 고문을 받아서 증언을 조작하고 또 재판을 해가지고 아마 그때 구형이 한 7년 정도 됐었고 우리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지금 10년을 구형하는데 아 등줄기가 서늘해지더라고요 느낌이 구형량을 다 따지니까 뭐 하여튼 100년이 넘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저도 인터뷰에서 쭉 봤는데 무조건 잡아가서 무조건 패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우 나 진짜 그 이틀 동안 편다는데 아우 나는 가슴에서 아 정말 저랬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사실은 저는 그런 고문을 안 당해봤거든요 사실은 저는 뭐 70년대 초반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약간 초등학생 그런 때여서 안 당해봤지만 정말 저는 그 말로 만든 통닭구이 물고문 뭐 라면 국물 고춧가루 이런 거 볼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진짜로 대한민국이 그랬는가 이거 진짜 엄청난 왜곡이고 사기다 이거는 우리 진짜 개맞듯이 맞았다 고문당했고 그리고 이제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 제가 이제 그 고문을 당하면서 통닭구이를 당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발톱이 하나 죽었어요 왼쪽 발톱이 하나 죽어가지고 썩어 들어가는 게 그게 그러니까 저놈들이 의사를 불러서 치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그 교도소에 가서 그게 이제 완전히 어느 날 쑥 빠지더라고 발톱이 대한민국의 법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공권력에 의해서 어이없이 유린당하고 아무것도 안 지켜지는 거죠 뭐 형사소송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지켜지는 행용법이고 아무것도 안 지켜지는 걸 다시 그냥 얘기하면 저는 이제 고문하면 이근한 네 그 고문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태어나서는 안 된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정말 인간성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인간성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인간성을 파괴하는 거 음 음 음 음 음 아따셔 어? 어? 이 새끼가 숨을 참네 숨을 참아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고춧가루는 폐로 들어갑니다 으앙 으아아앗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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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벌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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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고 그게 바로 저는 권력 온화용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은 육체적인 건 아니지만 정신적인 고문들을 당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꼭 물리적인 고문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변호인은 거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변화하는 과정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돈 벌잖아요. 그러다가 이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이거 했어요? 네, 이거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국법법으로 잡혀가야 돼. 그러니까 진짜 그때 노무현이 그게 용공서절이 역사란 무엇인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했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90년대 중반에는 그게 그냥 필독사였거든요. 무조건 우리 역사 관련 과목을 들이면 그거 리포트를 내야 되는 그런 책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아니 송우석 변호사가 밤에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책을 다 읽고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진짜 그 팩트를 밝혀나가는 그 과정 그 과정이 굉장히 저는 좀 많이 감명하게 봤습니다. 변호사님이 저희들을 변론하려면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권했죠. 밤을 새워 읽었다고 들었어요. 제 기억에 지금 확실히 남아있는 건 재난시대의 논리하고 부진국 경제론 두 번은 매우 충격적으로 읽으셨고 변호사님이 확실히 우리 편에서는 결정적인 기기가 된 책이다. 그렇게 봐요. 제가 이제 이 노무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본 게 사실 노무현의 대통령 집권 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은 처음부터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기득권에 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득권이 아닌 고절 출신의 사법고시를 붓고 그다음에 판사가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됐다가 나중에 인권변호사가 되고 결국에는 이제 장관을 하고 대통령까지 한 정말 전무후무한 이 사람이 스토리 자체가 역사인데 저는 이 변론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정말 서울대 업대로 나오지 않았고 법학 학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그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나오는 게 원래 이 사람 말고 변호인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형량을 조절을 계속 하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보통 변호인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국법법 같은 경우에 그 시대에는 이거를 무죄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이미 다 유죄로 다 맞춰서 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유죄라는 전제 하에서 형량 가지고 쇼부를 때리는 건데 5년, 3년, 5년, 7년 이런 식으로 쇼부를 때리는 건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책을 보고 하니까 고문으로 기억된 거는 증거가 아니라 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걸 뒤지는 걸 보면서 그 노무현이 정말 그 당시에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할 때 정말 개또라이였을 거예요. 노무현 변호사님은 우리와 재판을 시작하고부터는 우리와 한편이었어요. 거의 공범 수준이 돼서 변론을 한 거죠. 공소사실, 질문 이런 거에 대하여 또는 판사의 언급에 대하여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면서 막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나중에는 판결이야. 어떻게 때리든지 그거는 그 다음 일이고 이 인간이 이거 당연히 유죄인데 이거 유죄이고 형량을 줄일 생각을 네가 해야지 싸바싸바 판사한테 해가지고 검사랑 초당 쳐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이거는 유죄다, 무죄다라는 거를 자체가 직접 자기 신념에 맞게 싸웠잖아요. 저라다가 원래 판사가 때리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때리겠다, 판사가 도대체 변호인이 피고인들 형량을 줄여주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 편을 들어가지고 더 과격하게, 피고인들보다 더 과격하게 얘기하니 저게 도대체 뭐 3년 받을 거, 5년 받고, 5년 받을 거, 7년 받고 이래 되는 거 아이가 가족들이 막 가슴이 졸여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특히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 변호인 저래도 되나 어떻게 보면 이 노무현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좀 금명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인권변호사로서 전환하는 과정과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삶이 다르잖아요. 삶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받고 결국엔 그게 어필 돼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니까 지금 딱 보면서 이런 진정성이나 이 사람의 본심 같은 걸 보게 되니까 많이 느끼는 바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잘 몰랐습니다. 사실 뭐 청문회 스타, 전두환이나 이제 다들 막 강하게 얘기하고 그런 열정적인 모습만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오해했던 측면이 이 영화를 보고 딱 해소된 게 있습니다. 요트, 호화요트 놀라는데 저는 지금까지 영화 변호인을 보기 전까지는 아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에는 돈 벌기 위해 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호화요트 타고 다녔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건 팩트에 근거한 얘기인데 아무튼 경주형 요트를 본인이 사가지고 88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대단해.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한번 해보겠다 해갖고 사진도 나오잖아요. 조그만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 명에서 80만 원, 120만 원짜리 요트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비싸!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1,200억, 1억 2천 이런 걸 해야 호화요트를 하면 억 단위도 가고 모여야 되는 거지. 저는 아 내가 알고 있던 노무현 좀 잘못 알고 있었던 측면이 있구나. 분명히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거를 이용했던 게 월간조선 조선일보가 그리고 그 당시에 호화요트 타고 다녔다고 얘기했던 2인제던만요. 2인제던만요. 대통령 경선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 노무현 대통령이 호화요트 타고 다니고 했던 그 호화요트짜리가 100만 원짜리입니다. 재판을 해서 또 판결도 나왔습니다. 명예훼손이라고 그래갖고 보도도 정정 보도도 나가고 그렇지만 이미 낙인치킨 것 잘 몰랐죠. 사실 저는 저는 하지만 좀 잘 살았던 놈이지만 조금 뭐 약간 좀 마음 변해서 조금 작게 졌어 이런 이미지만 갖게끔 만든 거지.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예. 굉장히 중요하고 그 언론이 지금도 여전히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매우 화가 납니다. 진짜 매우 화가 나고 또 이상하게 천만 관객이 예. 거의 들어오는 그런 영화인데 예. 소위 말하는 제가 KBS, MBC, SBS 뭐 조선중앙동화 뭐 기타 뭐 큰 언론들 예. 나 변호인 관련해서는 흥행 돌풍 변호인 흥행 코드 요인 왜 아 그럼 역대 흥행 뭐 천만 돌판 메디 이런 거 다 나오잖아 매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왜 안 나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게 쉽게 얘기 왜 안 나오는 거야 변호인은 왜 안 나오는 거야 우리 CBS 말고는 왜 안 써 아니 제가 이 변호인 직전에 본 영화가 설국열차거든요 그 설국열차 날 났었잖아 엄청나게 리포트하고 뭐 난리 났었잖아요 맨날 감동 뭐 불러서 뭐 하고 뭐 나 안 봤어 거의 뭐 주말 내내 리포트하고 평일에도 하고 뭐 그냥 단골 매니였거든요 문화부에서는 근데 뭐 너무 안 다루고 있죠 그나마 기껏 나오는 데가 한결에 한결 조선은 삐딱하게 조선은 왜 공격 켠 거냐 오마이뉴스 줄창 쓰고 오마이뉴스 줄창 쓰고 그 정도지 실제 지면에서 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주요 일간지 지면도 그렇고 저는 비상파 소위 종편에서는 뭐 나오지도 않고 종편에서는 요즘 영화 안 보고 있나 봐 아무튼 왜 이렇게 안 다룰까요 우리가 한번 짚어 줘야지 일단 이 변호인이라는 자체가 노무현을 그린 게 너무 확실하잖아요 근데 굳이 노무현 이 시대에서 지금 모르지 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변호인이 나왔으면 또 모르지 엄청 빨아줬겠죠 줄창 나왔겠죠 근데 이렇게 많이 봤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지금 정부한테 좀 불편한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뭐 굳이 뭐 리포트 할 거 많은데 지금 대통령 기자회견도 했고 개착도 달아줘야 되고 뭐 순방도 가졌잖아요 근데 굳이 뭐 변호인까지 해야 되나 그냥 뭐 딴 거 하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뭐 어차피 6월달에 지방선거 있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노무현 코드라는 것이 이제 타오르게 되면 불리하게 될지 않을까라는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겠죠 그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하는 거고 청와대에서 하는 거고 그래도 언론의 역할은 아 똑같이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가 역대 지금 우리 변호인이 몇 일을 하고 있는지 티켓 판매 들어온 사람들 수준을 보면 1등에서 10등 1등이 아바타 2등이 도둑들 3번이 7번 방의 선물 4번 광의 왕이 된 남자 5번 해운대 6번 괴물 7번 왕의 남자 8번 변호인이에요 9번 설국열차 10번 광상 아 관상으로 들어간다 10번이 아니라 유의가 되겠죠 1위 결국 지금 현재 2014년 1월 15일 기준입니다 거기서 변호인이 무려 8위입니다 어쨌든 박 넘버 10으로 들어가는 거는 대단한 건데 대단한 건데 진짜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고 있지만 유일하게 그래도 관심 보여주고 있는 게 있어 네 조선일보가 삐딱하게 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가 이렇게요 삐딱하게 보고 있어 아 오른쪽으로 봐야 되지 참 여기서 혼자 삐딱한 관심 보이고 있는 조선일보 어떻게 삐딱하게 있는지 한번 그 당시에 이제 수사검사였던 고용주 변호사를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그냥 좀 네 스타일 아니야 그쵸 공산주의자들 맞다 조작사건이 아니다 확고하시더만 네 아주 확고하시게 얘기를 했어요 아 변호인 엉터리다 네 자기는 노무현이 불임사건 변호맡한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아니 평화하고 왜 모르겠어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으면 몰랐을 리가 없다 그때 노무현이 판사랑 싸우고 난리를 잡는데 난리를 고성을 지르면서 했다는데 그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우 변호하겠다고 오늘 앞으로 성변 니는 니 편한 인생 니 발로 잡아 참기다 최소한 진우만큼 무죄라고 했습니다 무죄면 무죄 판결 받아내야죠 그게 내 일입니다 포기 안합니다 절대 포기 안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모르냐고 하더라구요 초임 변호사에서 너 변론 기회도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쵸 전혀 아니라고 어쨌든 변호인 얘기를 쭉 하면서 대한민국 현재의 대한민국도 저희가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이 영화를 꼭 봐야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누가 꼭 봐야 된다고 봅니까 이 영화를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우리 우리 대통령 진돗개를 사랑하는 그분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도 인도에 가야겠어요 네 또 인도 갔다 스위스 들어준다면서요 이 영화를 보면서 검사하고 국정원장하고 경찰하고 모여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조작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런 일 그런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아 그때도 그쵸 밥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네 근데 지금도 국민질의 신뢰를 권력기관들이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봤을 땐 70년대나 지금이랑 똑같고 특히나 이번 정권 들어와서는 그런 불신감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정말 이 정권이 권력이 뭐든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또 이제 여기서 보면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결론 과정에서 그렇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를 좀 대통령과 또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좀 다시 한번 알아줬으면 겸손하게 네 겸손하게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군사건 재판 과정도 열심히 관심있게 쳐다보면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지난 일들 다 보통 그런 거 잊고 희망과 미래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또 같이 어깨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 기자도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들으면 마음이 풀어질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바라는 것도 어떤 사과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맺히신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사과를 하는 그런 좀 아름다운 모습들이 좀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재판 후 군대에서 또 만든 민심 패러디가 있습니다 이번 주 민심 패러디는 변호인 네 12월 어? 지났네요 벌써 이제 지난해가 넘었지만 네 당신의 웃음과 눈물을 지켜드립니다 이게 원래 송강호 예 어 배우가 얼굴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 얼굴 잘 사실 잘하셨네 진짜 출연하신 것 같아 여기 국밥집 엄마 이 친구가 이제 제국의 아이들의 임시환 네 잘생겼네 통닭구이 네 아 나 이제 불통강 못 먹을 것 같아 여기 사무장 네 우리 노무현 대통령 사무장이겠죠 네 변호인 참 따뜻한 웃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가는 모습과 얼굴의 표현이 표정인 것 같습니다 가장과 아들과 친구와 엄마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눈뜩 듭니다 아무튼 갯바로 문전의 서편에 대한 변호인 민심포스터였습니다 갯바로 문전은 김기자와 과 기자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일 뿐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노무현 변호사님은 우리와 세판을 시작하고부터는 우리와 한편이었어요